이번 시간에는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변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. 그거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실습 환경을 마련해야겠죠. 그래서 우리 Python Ruby 디렉토리에 variable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를 만드세요. variable은 바뀔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. 다시 말해서 변수의 영어 이름입니다. 한국어의 변수는 변은 바뀔 변자라는 뜻이죠. 즉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값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variable의 1.py variable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1.py라는 파일을 만드시고요. 이건 Python 파일. 그리고 1.rb라는 파일을 만드는데 이것은 Ruby 파일입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수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? 자 우선 어...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계산은 이런 거였어요. 10 더하기 5 15죠. 이렇게 해서 print print 하면은 뭐가 될까요? 실행을 시켜봅시다. 자 저 1.py의 위치를 알아내서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고 1.py 엔터 자 15가 나왔죠. 자 이게 이전에 배웠던 우리 내용입니다.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변수를 도입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자 저기에 있는 저 10을 x로 바꿔요. 그리고 x에 10이라고 이렇게 주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? 이것은 x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이제 10이다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알려준 거예요.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실행을 할 때 여기 x가 나왔잖아요. 그럼 이 x를 컴퓨터는 10으로 간주하는 거예요. 그러면 10 더하기 5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15가 되는 겁니다. 자 한번 실행시켜보죠. 자 똑같습니다. 결과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5도 y로 바꾸고 y는 5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행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15가 된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정의할 때는 변수를 만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등호의 왼쪽에 문자를 두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값을 두게 되면 이제부터 이 문자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. 자 그럼 ruby는 어떨까요? ruby는 똑같습니다. 완전히 똑같아요. 변수는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카피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print를 put으로만 바꾼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는 ruby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경로를 다시 여기다 붙여줘야겠죠?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 자 그 다음에 붙여넣기 그리고 1.rb 엔터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15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즉 ruby나 python이나 변수를 다루는 방법은 똑같다 라는 거죠. 자 이것은 이제 숫자에 대한 것이었고요. 자 이번에는 이 문자에 대한 것을 한번 해봅시다.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다가 어 title is 어 우리 수업의 제목인 python and ruby 이렇게 해주고 요것을 실행을 시켜보죠. 자 이번에 파이썬 코드니까 파이썬을 실행시켜보면 title is python and ruby 라고 뜨죠. 자 그러면 요기에 있는 어 title is 에 python ruby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변수로 바꿔보겠습니다. 어떻게 바꾸냐면 요기 있는 것을 컷 하구요 그리고 어 title 이라고 이렇게 해줍니다. 그럼 이 title은 변수에요. 그러면 변수를 정의해볼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주면 이것은 어떤 뜻이 될까요? 자 보시는 것처럼 tit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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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하는 문자는 지금부터 python and ruby 라고 하는 문자열 이라는 뜻이죠. 그러면 요기 있는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될 때 이 파이썬은 앞에 있는 것은 문자고 그리고 뒤에 뭐가 왔어요? 더하기가 왔어요. 즉 문자 뒤에 더하기가 오면 있는 것은 더하기 앞에 있는 문자와 더하기 뒤에 있는 문자를 결합한다 라는 결합연산자죠. 그럼 요기 있는 요 타이틀은 현재 뭐죠? 변수입니다.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변수에요. 그럼 그 타이틀은 현재 파이썬 and ruby 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기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파이썬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title is python and ruby 라는 이 문자로 저것을 인식해서 그것을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.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. 자 요렇게 똑같습니다. 똑같은 데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변수로 바꿔준 차이가 있을 뿐이죠. 자 그러면 이거를 ruby에서도 한번 적용해 봐야겠죠. 그대로 카피해서 ruby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 있는 프린트만 푸츠로 바꿀게요. 자 그리고 ruby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서 실행 어때요? 루비도 똑같이 title is python and ruby 라고 하는 이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이게 변수의 사용법이에요. 즉 변수의 사용법은 먼저 변수를 정의한다. 첫번째 변수를 정의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변수의 이름이 나오고 등호가 나오고 그 변수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사용할 때는 그냥 그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 자리가 그 변수의 값으로 대체되는 거죠. 치환되는 거죠. 마치 저기에 원래부터 10이 있었던 것처럼 처리된다. 라는 겁니다. 자 이것이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모든 것입니다. 기본적인 문법은 이거예요.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언어를 배웠다면 조금 더 많이 배워야겠지만 파이썬이나 루비는 상당히 실용적인 특히나 이제 뭐랄까요 이야기 쉬운 그런 언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수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.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수업을 끝내도 상관없어요.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그러면 그 다음 수업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변수를 왜 쓰는가를 조금 살펴보면 더 좋겠죠. 예.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변수를 왜 사용하는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